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상세전의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만드시고 뱀과 싸움을 붙이셨나이다. 저 사람이 뱀의 거짓말을 따라가서 망하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두 자 다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가시고 완전 승리를 이루셨나이다. 우리를 접어줘주시고 예수님의 가지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같이 싸워 이기라고 명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당같이 다 떨어지고 말았나이다. 이제 큰 전쟁 강한 마귀와 싸우는 새일에 큰 성전 건축 전쟁에 일하는 일꾼만 남기고 그 외에는 다 쓰러버릴 것이니 온 아침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주님만 따라서 모세 때와 같이 될 것이니 하나 복점만 바라보고 좌우에 어떤 미혹이 봐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한란에 던지게 되겠나이다. 끝까지의 참토록은 다림줄만 잡고 기록되었으되 구의사재단의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순회종들 되게 이 아침에 이사야 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0장입니다. 20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예표가 되는 일입니다. 아스루왕 사루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에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암호수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가라 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리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임했지만 성취는 지금 이루어집니다. 3년인데요. 3절에 보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얼마를 가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마예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급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출발점이 6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호자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입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하루다 나 죽었다. 하나님 보호자를 보니까 설 수가 없다. 죄가 많아서. 내 백성도 그렇다. 입으로 쟨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루다 나여 나나무하게 되었다. 나도 내 백성도 하늘을 받게 됐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단숲불로 입을 찢어서 제 악을 사회했어요. 제 악이. 이사야 제 악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묵시입니다. 묵시. 이사야가 받았더니 묵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예언을 읽고 들어보니 못 지켜요. 일법을 못 지켜요.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쪽에서 지켜주려고 우리에게 엄한 법을 세웠어요. 그 아담부터 못 지켰어요. 계속 못 지켜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기 때문에. 이사께 맹시했어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 줘서 이 땅을 뺏어줬어요. 보여줬어요. 종말을. 그래서 이사야가 큰 선지인데. 아하스 왕 때. 이게 유대의 역사 왕들이 통치할 때 잘못했어요. 선악가 꽃이 피어서. 솔로몬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뺏겼어요. 마귀한테. 새소리에 빠졌어요. 금송화지 만들고. 돈 모으고. 부귀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겼어요. 그렇게 선악가 꽃이 폈다고. 바이세 왕국에. 솔로몬 왕국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버려요. 두드립해서. 죽이고도. 수리빠벨을 보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제약을 사암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내 백성이 다 죽게 됐다. 그걸 들은 이사야가.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답이. 네가 가도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내가 귀를 막아서. 눈을 다 붙여놨어. 눈 뜨고도 못 봐.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해. 그게 지금 시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잡고 있지만요. 눈과 괴가 막혀서 복이 안 들려요. 안 보여. 그렇게 이사야가. 그럼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됩니까? 이 땅을 다 잘라버릴 때. 밤나무 베고 상술이나 베일 때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택한 사람은 이사야 따라가고. 불택자는 밤나무 상술이에요. 땅에서 유명해. 요즘 밥 다 먹잖아. 밥 맛있지요? 밤에 어디서 나왔냐고요? 밤에 어디서 나왔냐고요? 밤나무야죠. 밤나무 대답도 못하네. 그럼 밤나무 없으면 밥 못 죽잖아요. 하나님 밤나무도 아신다고. 오늘 이 땅에 유명한 사람들은 밤나무야. 그래서 거기 모여서 밤나무 걸렸고. 그런데 하나님 잘라버리는데. 왜요? 못 쓰겠대. 자기 죄도 모르고. 마귀를 따라가니.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뿌리. 그루터기만 남아. 그 택한 종은 남아있어요. 안 따라가 세상에. 세상 마귀 지식이 안 따라가고. 혼자 울고 있어요. 슬프도 아리애리요. 그러니까 필경. 너를 괴롭힐 때. 말세종 들리면요.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이 인통하지 사람은 못 가요.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글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고로등이 빠졌다. 또 나와야 된다. 얼마나 고난이 많아. 내가 대를 사고 너를 치리니 네가 신접한 자같이 낮아지리라. 슬프도 아리애리요. 연분연 저기가 오지만은 내가 너를 꼭 괴롭혀야 되겠어.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고난의 풀물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갔어요. 예수님도 갔어요. 베드로 바울도 갔어요. 이번에는 이내자가 가는 차례인데 우리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7장 8장에 이사야 입에 말씀 오기를 아하스왕아 너 징조를 구해봐. 원소금같이 이사야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구강 가서요. 누구강? 큰아들 슬알리아섭. 누구 만났어요? 유다방 와서 만났지요. 뭐랬겠어요. 뭐랬겠어요. 두러워 말고 겁내지 말라. 당신 앞에 온 이 아람의 보라임은 부지깽이니까. 겁낼 거 없다. 그럼 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아 안 들어. 당신 누구야. 당신이 왕이야. 나는 왕보다 높은 선지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이사해서 들을 거요. 들어. 슬프도 아레엘도 가야 돼요. 그럼 왕권 못 봐도 이유 없어요. 슬프도 아레엘이 될 때 왕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왕이 안 나와요. 세상 왕은 왕이 아들로 오면 왕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쫓겨나가고 버림도 안 가고 집 밟히고 무시도 안 가고 갔잖아요. 그 길이 왕 되는 길이에요. 포기하죠. 포기하죠. 못 가겠지 힘들어. 나 욕먹고 못 살아.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택한 자가 아니고 못 가는데요. 그럼 아하스가 안 믿어.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해.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아하스가 금을 보따를 사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아수르 왕에게 북쪽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금을 받고 아하스 소원 넣으시는 목을 잘라줬어요. 그 당시에 65년 갖고 뒀고 그 해에. 그런데 분명히 원수가 없어지는 연대는 65년 내라고 했어요. 65년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부터 치고 돌을 때부터. 그래서 아하스가 징조를 안고 하니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줬어요. 처녀 잉태 임마누엘. 2000년 됐지요. 하나님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성탄절 악을 지하고 선을 택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아들 떠나났어요. 구원은 이사야 집에 와 있습니다. 큰 구원은 이사야 집에 와 있다고 지금요. 방법은 아들 둘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표종이 14년 동안 종말론을 하고 갔어요. 북쪽에서 와서 개시를 해석받고.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하는 목사들이 많지만요. 다 가짜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엘 이 몇 장이 됐어요? 23장. 거짓으니까 판을 쳐요. 이사야가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공유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을 찾아오면 내가 북방하려면 막아준다. 한 명이 없어요. 지금 한 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두 자들 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마일산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 그 전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게 65년이에요. 그 74년도 구이사 아들 낳았어요. 8개월 만에 75년도 5.15 초막절. 그 다음에 1003년 반. 그때 유다의 승리가 이사야 7장 21절. 그때 사람들이 한 어린 암소를 길러서 저절많이 내서 저절먹고 팔장으로 가서 순이 되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 성경에 소는 일꾼을 가르치는데 종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린 암소라고 했어요. 어린 암소 몇 마리? 한 마리. 봤어요? 재지나요? 어린 암소가 재지내요. 소는 새끼나 재지나지. 어린 암소는 재지내요. 그게 소가 아니고 사람은 사람. 거기 해석의 팔장에 이사 두 자들. 우리는 이사 두 자들 사명이에요. 예표는 첫째 아들이고. 그럼 첫째 아들이 있다가 죽었어. 첫째 아들이. 그럼 두 자들 태어나면 그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마와 같이. 지금 예표 세일교단이 5천명이 넘어 교인이에요. 100개가 돼요. 교회가. 앉은 데도 있고 유활천이 박붙고 있지만요. 그들은 뭘 하냐? 순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순을 주세요. 순을 주세요. 그렇게 하목사 가서 데려가서. 박 목사님. 사실 전도사인데. 여기 80이 있는 노인들이. 80이 넘은 노인들이. 뭐합니까 도대체. 우리요? 하나님의 분은 참순을 기다려요. 아 불쌍. 순이 나온 지가 40명 됐는데. 눈이 없다고 못 보고만. 어디에나서요? 서울에 가면 있어요. 누구요? 최대강이에요. 에이 틀렸지. 이렇게 해요. 내가 뭐 이 목사한테 안수를 안 받아서. 내가 서두원 공부를 안 했어. 그 자리를 거쳐왔는데. 학교 서두원을 졸업했고. 안수도 받았고. 근데 순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목사 다니잖아. 전도사가 까불어서. 목사한테 와서 배워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만날 전도사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이 목사를 만들어서. 이 사이비 목사야. 목사는 이 목사에게 안수받아야 목사지. 다른 목사가 하면 안 되죠. 장도교 목사가 안수하면 장도교 목사가 되지. 세십 개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는 마저 죽어야 된다니까. 슬프도 아니하리요. 뭣도 모르고 덤벼들어. 그럼 이 사이가 육장에서 입을 찢어서 나가지요. 그게 이십장의 열매요. 근데 옷을 벗었어 안 벗었어? 신발톱 벗었어? 뭔 뜻이냐? 너는 끝났다. 주로 읽기 모세가 40년 미대한 골짜기에서 훈련을 받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라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애교를 가서 자기벡생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산에 나타나서 가시던 물에 불이 펄펄 타는데 음성이 들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 신발 벗어 아니 80노인 보고 신발 벗으면 가시밭길 산길에서 가시가 발에 찔리잖아요 무슨 뜻이냐 너 이제 애교비에서 사명해야 되는데 신발 벗으란 말은 내가 너를 얻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 가면 할머니들이 항상 손자를 얻고 다녀요. 왜요? 기회에서 무겁지만은. 근데 신발 벗고 업어. 왜 신발 쓰면 할머니 치마에 흙이 묻어. 그게 신발 벗고 업으면 편해. 하나님도 당신의 종을 다 훈련시켜서 쓸 때에 니 쓸데없는 생각하지마 니 말 하지마. 그러게 니 신발 벗고 옷 벗어. 너는 벌구성이야. 이것이 전삼년반 역사예요. 그게 전삼년반은 하나님 연대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 대면 안 돼요. 연대 계산도 못해요. 우리 재단 가는 길은 다니엘 세대로 왔고 가고 있고요. 정확해. 다니엘 세대로 모르는 사람이 종말로 동방역사. 개동산도 모르는 사람이. 이인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도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동방역사예요. 베드로 역사지. 예수 믿었다고 다 사도형 역사가 아니에요. 14만 4천만 사도형 아니지. 그 외에는 다 사도들이요. 땅에 계실 때 예수도 대 사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뭐 받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책받고 그 책이 이제 선지가 될 책이요. 그게 다시 연이에요. 다시 연. 그럼 이제 역사는 유대에서 나옵니다. 한국서. 한국서 역사 나요. 구약의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요. 네 번짜들 네 번짜들 네 번짜들 네 번짜들. 야곱이가 예수의 칼에 쫓겨놨죠. 그게 야곱의 돕니다. 그래 가다가 베드로에서 누구 만났죠. 자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약속 받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준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가 집이 됐는데 외가 집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첫날 밤에 잠을 자고 났더니 마누라고 바뀌었어. 얼마나 억울해. 슬프죠? 그러면 덤벼들었어. 왜 삼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너도 거짓말하잖아. 너희 집에서 너도 너 아버지 속였지. 눈은 없다고. 야 부모아씨가 논똥 밑에 있다. 그래서 속았어. 그게 뭐라기요. 그래 안 하면 야곱이 아들 열둘 못 낳아요. 여자가 넷이 붙어서 쌤을 하는 거예요. 아들 낳아달라고. 나혜는 야곱이 양치고 오는데 길 마주로 가서 여보 오늘 밤에 대강이더라. 아들 하나 안 낳으면 나 지금 한강에 자사로 간다. 이렇게 떠란 말이요. 나혜가. 이렇게 야곱이가 이름이 옆에인데 죽겠네. 야 아들 낳는 거 내가 해. 하나님이 줘야 되지. 네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 못 낳는 거야. 야 이마! 망가다 치는 거예요. 그렇게 워마하게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울었겠잖아요. 나혜가. 하나가 울다 사무엘 낳았지요. 하나님 나 아들 주세요. 주일려면 진작 주지. 열한 번에 줬다. 끝나갈 때. 그리고 덤을 한 번 더 줬다. 베냄을 또 줬다. 나혜는 아들 둘 낳았어요. 그럼 내하는 아들 여섯 명이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아들 낳는 싸움인데 여자들이 셈이 많아요. 여자는요. 몸종이 있거든. 몸종도 갖다 바쳤어. 남편에게. 나혜도 바쳤고 내하도 바쳤어. 그래 아들 주 모은 거 열두 명이야. 그래야 열두 집합을 대지. 어떻게 나혜의 한자 야구가 사냥해서 열두 아들 넣겠냐. 못 넣는다. 그게 하나님 몰하게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몰하게 있어요. 몰하게 신 알아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몰하게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이 하나님 형이요. 그 형이 열맬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보고 야 배를 끌고 네 발에 신발 씻어서 그러면 부끄러워 나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 옷을 벗고 신발 맨발로 미친 놈 다 있는데 그게 겉으로는 미쳤는데 속은 멀쩡해. 그게 욕 먹어. 요즘 거지들은 옷을 두 개 세 끼 입고 다니고 주무늬 깨 겨울에 그래도 홀드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 받을 때에 분명히 신발 벗고 옷 벗고 갔다니까요. 몸을 드러내고 몇 년을? 3년을 욕먹는 기간이요. 이게 게시록 11장인데 예언성취. 다시 예언.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누구 종? 나의 종. 아니 하나님 종을 좀 옷을 잘 입히고 양아로 켜야 되지 왜 홀딱 벗기고 가냐 이 말이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가정에서 버림받아. 일가치적 아들까지 다 버림받아. 미가칠지 않고 그렇죠. 원수고 집안에 싣고요. 예수님도 그 말씀 설교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다시 예언인데 말세종 파수꾼은 실험부터 받아야 돼요. 역사를 위해서. 그 용이 우리를 막 깨물어. 용이 깨물어. 막 덤벼들어. 그러면 잡혀가야 돼요? 사와야 돼요? 나는 현지에 퇴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여자 집사가요. 만날 용이 와서 야 주일날 교회 가되고 오후만 가라 오전에 나하고 있다. 그래 알아요. 오전 안 와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가 전에 전도도 잘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년에는 제명이야. 계속 가면은. 필요없어. 그 사람은. 용이요. 용 따라가는데 우리가 뭐 쓸모있어요? 쓸모없어요. 제명시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 해야도 제명시켰는데 뱀 따라갔다고 그래서 창식의 사령 25절에 무슨 씨를 줬어요? 다른 씨. 아담 아니야? 다른 아담. 예수 씨를 새 새끼에 줬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가인 낳죠. 가인. 아벨 낳죠. 죽였어. 아벨이가 가인한테 그에게 이 씨모속에서 그 다른 씨를 준 것은 셋의 개통이 예수 개통이라고 말입니다. 바깥 측에서요. 셋이 안 나서 우리는 계속 아담의 개통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족보를 바뀌어놨어요. 그 족보가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본데요. 여러분 무슨 족보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의 무슨 족보요? 가인은 떠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셋이지. 셋에게 접붙이러 왔지. 그게 누가 봄 삼장의 예수 족보가 그 나와요. 그러면 이사회가 벗은 옷을 벗고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급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예표와 기적 사람 생각밖에 이사회가 먼저 가면서 동방고래서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망한다. 이 하려한 바벨론이 망한다. 그게 21장 이거든요. 이사회의 예언이 예로살렘 포로와 회복이요. 65년 되면 유다원소가 망한대요. 그런데 예림이 70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수립바벨 돌아왔어요. 수립바벨 올 때는 어떤 나라가 망해야 돼. 뭐가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야 포로에 돌아오지. 바벨론이 정권이 아무리지만 못 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왕 고레서가 배사사복 잘랐지요. 그걸 지금 이사회에 예언하는 거예요. 또 예림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것이 학교에서 그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벗은 몸 벗으마 가는데 애급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가 수취를 당하고 가는 것이 구원 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세상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마귀를 따라갑니다. 멸망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어떤 것인데 그냥 앉아 박혀서요. 이 지금 성경의 구원은 왕권 구원을 가르치. 왕권 구원. 일반 구원이 아니고 예급은 이 지구 땅이에요. 영적으로. 구수 아프리카요. 표적이래. 예표와 기적. 그 이사야 8장에 징조와 예포가 있어요. 몇 장이죠? 몇 절이죠? 8장? 18절. 이사야야. 너하고 너 자녀는 이 유다 땅에 징조와 예포가 된다. 징조가 뭐예요? 앞으로 될 걸 미리 보여준다. 너 그 집에서 구원이 터지는데 너 큰아들 있지? 두 째 있지? 너하고 세 사람이지? 징조와 예포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동방개사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거의 있어요. 이 목사님이 대동산터 가서 무슨 선의실을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이사였어요. 이사의 큰 구원이죠. 1장 경고가 있는 한 사람 2장 심판과 세실의 그게 하나님이 제목을 주는 거예요. 이 목사는 뭔지 몰라요. 강단에 서면 1장 사랑이 있는 경고 이렇게 나와. 그럼 저거 이사에서 갑자기 대지기자네 제목이 그거 받아 쓴 거예요. 공부하면서 내가 직접 가서 배워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안 가봤잖아. 내가 갔다 온 새끼 얘기해줘야 되지. 책을 이제 난 밑에서 보고 이 목사 강단에서 이 책을 읽어요. 읽으면 내 책이 글씨가 커지더라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글씨가 안정도 안 꼈는데 글씨가 커져요. 그럼 졸이 뭘까요? 글씨가 커졌는데 따라해요. 글씨가 커졌는데 어찌 졸이 뭐냐? 염색이지. 하나님이 글씨가 크게 줬는데도 그걸 안 보고 졸아? 말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못 가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것들을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이사회에서는 이내자가 책임진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제자들이 읽을 때 커지는데 물어봤거든 여보 당신 아까 성격 커져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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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커졌단 말이야. 나만 남았단 말이야 지금 목사도 나만 받고 여덟 번째 다른 사람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윤차보기에는 거기서 우리 같이 공부했거든요. 7년을 그런데 그 말 안 해요. 결혼사 말 안 하고 이내자 말 안 하고 자기가 정말로 어디 샀는데 어디서 배워왔는데 그걸 말하다가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다. 총회 신학교 배웠다. 그런 게 없어요. 혼자 결혼하는 거냐. 물어보는 사람은 없는가 봐. 당신 어디서 왔어? 당신 무슨 신학이야? 무지다는 것 같아. 바보 같은 것들이 물어봐야 되는데 당신 선생님이 누구냐고 누구한테 배웠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깨달았다. 또 개망원같이 나 팔공해서 개수로 팔았다. 거짓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궁지에 몰리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럼 윤창복에게도 놓고 제자가 당신 어디서 배웠냐고 내가 내가 혼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거짓언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재림주 만나려면 무슨 재단에 가야 돼요? 중앙재단에 가야 된다. 여호와의 재단이다. 거기 한 구원장은 누구냐? 이사야다. 이사야의 집에 애가 둘나는데 그게 징조와 예쁘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을 통하지 않고는 초림도 재림도 못 만난다.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요한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의 행적이에요. 그것도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천국도 가는 복음. 그래서 끝났어요. 한국 와서 그럼 지금 다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개시록 6장에 붉은 마 칼들고 화평을 재닫고요. 어디서? 소련에서부터 모스코바 북쪽에서 당산문이 불태우고 이제 거지평화로 세계를 속인 58년대도 말이에요. 개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이사야의 아들이 역사할 때다. 그런데 첫째는 갖고 둘째가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할 때 참 민망스러워. 자꾸 이걸 말하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이 자기만 얘기한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본부에 그러는데 예수님도 나는 69일에 기름 받고 왔는데 나는 하늘에서 왔는데 너희는 땅에서 낳는데 하니까요. 참 민망한 거야. 나는 분명히 나세의 목소리 요셉에서 태어나 자라났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넌 내 아들이지 요셉 아들 아니라는 거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참남대게 자기가 거짓말 자기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 죽었다니까요. 끌려가 죽었어. 성경대로 고전 15장 3절에 바울이 예수 만나서 항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났지.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죽었지.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했지. 내가 그분 만났다. 참 좋더라. 그것도 맞아 죽었어. 예수는 말하면 맞아 죽었고 그때는 지금은 이사야서 말하면 맞아 죽어야 돼. 죽어가고 됐죠. 북진해야 돼. 그래서 3일 반 만에 일어나야 돼. 힘들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왕권 좋지요? 왕권을 쓸 사람 손들어 봐. 왕권을 쓸 사람 다 좋지요? 그런데 못 봐도 조여 봤지. 왕권이 뭐 배급 주는 거요? 아무나 주는 거요? 고르고 뽑고 또 뽑고 3만 2천명 기도한 건데 다 줄까요? 아니야. 삼백명 삼백명 항아리 깨야 돼. 나팔 불어야 돼. 점도 해야 돼요. 몸을 바쳐야 돼요. 그게 내가 하겠어요. 선악가 꽉 찼는데 못해요.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 받게 하리라. 마귀는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배 안식일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날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우상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범하면 돌로 떼 죽여라. 무서운 하나님이요. 민숙에서 봐요. 안식일 날 나무 투박 줬다 빵꾸어 먹거든. 이놈아. 너 안식일 전에 예배하는 날에 나무 준비했어. 떡을 만들고 왜 안식일 날 나무 줬느냐. 아이고 바빠서요. 잊어버리고 그럼 잠자다가 나무가 없어도 배고파서 안식일 날 주일 날 나무 줬다가 떡 구워 먹었어요. 죽여! 돌로 때려 죽여. 그렇죠? 그럼 율법대 같은 우리가 벌써 죽었죠. 그래서 은혜로 바꿔주는 게 예수님 덕택이 살아남았잖아. 그럼 남은 시간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듯이 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몇 장 몇 장 안 닫고 구원이 아니에요. 유태인들 성경 박사들이요. 봐요. 마태 23장에 예수님의 설교에서 유태인들의 신앙 잘못된 걸 가세요. 예수님의 설교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크고는 해요. 큰 거는 유대인들이 큰 거는 한다고요. 그런데 작은 거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가 뭐예요? 모기사촌 그걸 삼키는 거야. 작은 거는 무시해버려. 하이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선악과 질인데요. 사탄이 들어오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이게 선악과 질이거든요. 탐욕 탐심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먹고 마시고 치하는 것 영적 정신세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바벨 사상이에요. 소경된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이소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처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유대의 교회를 보고 23장에서 몇 번을 하를 외쳤습니까? 일곱 번. 너 하바들 놈들이다. 그래서 해처란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유대인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 성경을 외우다니까요. 성경을 너무 높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성경을 차고 다녀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또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의 곧 그 차는 그 다음에는 경문을 경문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글자를 넓게 하며 그렇게 경문을 성경을 너무 높이다 보니 종이 써가지고 옷술에 크게 하고 옷술 옷술에다 성경을 써붙이다니요. 거둬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석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침함을 심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경문을 높아는 것은요. 종이에다 글자 쓰잖아요. 성경 글자를 말아가지고 대나무 통에다 집어넣어 하사같이 그래서 허리 잡고 다녀요. 그거 마치한 사람이 일법학사들이요. 성경을 몸에 달고 다녀요. 그래도 안 믿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오늘 또 예수교회가 예수 제림을 죽인다는 WCC KNCC 하든 잘난 사람은 다 갔어 거기. 못난 사람은 못 갔지. 여러분들 잘났다면 거기 가야 돼. 학박사 되면 학박사가 못 돼서 뭐가 뭔지 모르고 못 갔지만 참 세상에 목표현기 천만다해이다. 갈리리 어부들요. 학교 안 다녔어요. 베드로 학교 다녔어요. 고기 잡도 언제 학교 다녀요. 그래도 성신 받는 게요. 편지도 잘 써. 그게 성경을 배웠다고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이다. 이사야는 택했어요. 열방의 선지로 여름이라도 그래서 이사야가 묵시 가운데서 죄를 시선받았어요. 우리 갈 길에 미리 봤다. 2700년 전에 그러면 우리 이사야에서 따라가고 있죠. 우리 19장에 중앙차도 와있죠. 누구 만나려 누구 만나려 거요. 19장 1절에 구름 타고는 재료지 만나려고 19절 재단에 왔다니 말이요. 이 재단 출발이 학교에서 갈았어요. 다리오 왕 2년 거기 대한민국은 유라기 때문에 다리오 정권이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또 거기 다리오 정권이고 군사혁명 민정이왕 우리나라 역사가 그 정권 밑에서 우리가 태워놨다고요.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 우리가 존재 못해요. 세상은 다 공산화돼도 유다는 내가 지킨다. 유다는 내 것이다. 유다는 원수를 이겼다. 유다를 법맞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긍게 물리잖아요. 김정은이는 미사일 쏘겠다고 막 핵을 빨리 만드니 미국에서 큰일 났다. 저것들이 핵을 쏘면 미국 본토에 온다. 그 원자로에 불붙으면 불바다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세계가 나서서 김정은이 너 정신 차려 죽기 싫거든 핵을 포기해 막 목을 조입니다. 중공도 나와서 목을 조해요. 야 정은아 너 왜 우리 귀찮게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럽니다. 이렇게도 하라 저렇게도 하라 때려도 안되고 달려도 안되니까요. 그게 대통령이 김정은이는 세상 사람 말 안 듣고 누구도 그 사람을 가르칠 사람 없대요. 지가 1등이야. 지 마음대로 해. 그 뭐 더 같죠? 무실론 마귀 더 같지. 그렇게 미국에서 야 사드가 2017년도 와야 되는데 안 돼 급해서 그래서 미국에 쓰던 걸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금년에 가자. 거기 가져와야 돼요. 왜? 만약 북한에서 핵미사를 쏘면요. 한국도 미국도 피해를 받으니 빨리 사드 갖다 놓고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은요. 죽어도 오면 안 되는데 또 그게 김정은이 사촌이지 김정은이 사촌 그게 우리 한국 사촌이요. 사드가 안 와도 빨리 와서 우리를 치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겁이 돼 걱정이 돼서 빨리 갖다 준다 이렇게 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주에 사드가 골프장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김천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천 사람은 죽어도 좋은가 봐. 김천 사람도 살리고 성주도 살리고 한국 살리는 사드가 오는데 박수 쳐야 되지. 왜 올리마 이렇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걸 사옵니까. 미국에서 크장 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은혜를 받고도 한국은 정신 못 차려요. 6.25 때 유엔군이 왔지요. 그런데 중국이 쫓겨날 때는 유엔군이 안 왔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냐. 그럼 막대기 이렇게 부지깽이 이렇게 도와주었고 유단은 하나님의 백세이기 때문에 세상에다 동원해서 유엔이 창설되고 45년도 10월 달 유엔 창설이죠. 목적이 뭐지 아니요. 우리나라 유기에도 도와주려고 알았어요. 뭐든지 알고 보면 힘을 막축해 하나님 역사가. 정말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40장에 내가 퇴처부터 만대를 정했는데 내가 행할 때에 누가 막겠느냐. 내가 행할 때에 누가 막으려. 그 2사에서 큰 권위인데 1절서 1장에서 66장까지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새시대까지 무궁선이 없어요. 새시대까지 예언이 됐다고요. 그러면 19장에서 주의 재림시대 사회인데 재림시 사회가 악화된 사회 잔인한 군주가 나왔어요. 4절에 그런데 여기 20장에 아수르가 잔인한 군주요. 내려옵니다. 유다로 내려와요. 그때 누가 나가느냐 이사라가 나간다. 우리 재단은 소련과 싸우는 재단이지 노마와 싸우는 그것은 끝났어요. 천국보금은 로마는 여섯째 점승이지요. 소련은 몇째요? 일곱째 우리 일곱째 싸우는 이긴 재단이에요. 75년도 이겼단 말이에요. 은빛 십자가로 그러면 벗은 분 벗은 발로 따라갈 것이지요.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 못 간다니까 그러면 이사야 관계없어. 이사야 두개씩 입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필요 필요 없대 다섯번씩 던지고 빨간벗고 빨간벗고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공노 없어도 주의 공노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뭐 죄 없는 사람 되라고 죄를 벗겨주겠대. 그래서 예수까지 보내면서 그냥 제 짐 받고 와. 알았어요. 제 짐 맡은 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지 않아요? 걱정 거심 밤학교 우리가 해결 못해요. 아담부터 사천 해결한 산 사람도 없어요. 예수가 갈 일에서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에급과 구수의 예표가 기적이 됐다. 그럼 에급 구수 사람들은 잘 먹고 자살하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홀딱 벗고 왔지요. 그렇게 이사야가 교훈이 됐는데 이사야 안 따라가면 구원이 없다. 구원 받으려면 이사야 대줄서라 이 말이요. 알았어요? 창피해당해도 부끄러워도 욕먹어도 이 길 밖에 없으니까 4절 이와 같이 에급의 포로와 에급은 이 지구 땅인데 모든 교회도 에급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준 것이 영적 에급이죠. 그 마기 땅에서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걸려갈 때에 18장에서 구수사람들이 아주 미개한 갈대배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3절에 기호를 세워서 동방에서 그런데 소련이 보고 야 이 기호가 왔다. 한국 하자. 우리 예물 받다 살아 시원으로 가자. 돌아왔지요. 18장 7절 소련이 한국 와요. 우리가 북진 하면요. 그런데 구수사람은 소련이 구원장 한 줄 알고 믿고 가는 거요. 아프리카 사람은 다니엘 7장 같이 미국에 영국에 불란서에 마지막 소련에 시종되면 끝나는 게 다니엘 11장이요. 남방이 찌르면 북반대로죠. 그때 리비아 군사람이 소련의 시종이 된다 했어요. 뭔 뜻이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개하고 문명이 없으니 문명 국가에 끌려가서 종사로 사람을 사고파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 곳이 있어 러시아야. 그게 2사 18장이요. 그렇죠? 18장 읽어봤지요. 아래 또 다 아무것도 외우지 못하지요. 읽었을 때 듣긴 들었죠. 듣기만 들으면 돼요. 안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소련이 항복하고 동광역사에 고레스 머리뚤 역사에 그래서 예물을 싸가지고 시원으로 온다 했어요. 그 시원이 어딨는데 19량 19절 중앙재단 그 아수르께 끌려가 에급 구수가 후산념 방안까지 후산념 다 끌려가요.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귀까지 볼귀가 뭐요? 쿵덩이 볼귀까지 드러내어 에급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렇게 심판해요. 그 심판을 발표하려면 일정암치 전삼년에 이사회가 벗고 왔으니 따라가자. 그게 구원이요. 그들이 그 바라던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에급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렇게 이사 30장 31장에도 에급에 가지 말라. 에급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감안하지 나합이다. 믿지 말라. 그런데 시드기아 에급에 내려갔지요. 에시가 17장에 그래서 눈알 빠져 잡혀갔잖아. 여러분 이사상 에급 따라가면 눈알 빠져요. 미리 보여줬어 전부 종말을. 눈이 안 빠지려면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잡혀갔으니 에급 구수가 아수르 구원은 이사야가 구원이지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피할 길은 중앙세단 구의사밖에 없어요. 재림주의 영접하는 재단. 그리고 21장에서 한란에 빠질자 행동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한란에 빠지느냐.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 남을 속여. 하나님을 속여. 성령을 속여. 그런 방심적인 태만. 역사람은 연락 오겠지. 방심이야. 자기가 안하고 남의 의지에 의뢰심만 가진 사람. 한란이 정해졌으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만치 봅시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깔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세임 주여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심 나도 밖에 하옵소서 주님 앞에 피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하여 잠때 모든 원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당하고 모든 원서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성교현금 성미 박하현 집사님 바쳤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야곱의 집에 강권역사로 예수님의 피를 주시고 세일을 주시고 일곱령 강권역사 철장것을 주어서 666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예수 포도나무 가지만 남아서 천년을 안식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 마른 가지는 꺾어버리고 극상품 열매 맺힌 것을 원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산업을 농사를 짓는데 야곱의 집에 1만 2천명씩 12집파 14만 4천 만들어내는 마지막 동방역사 세일창조 중앙재단 압박받는 재단 옷 벗고 신발 벗고 가는 재단 몇시 천대받고 숨어있는 오락적인 역사 누가 알겠나이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우리 대표로 보자를 보고 하루도 안하여 망하게 됐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주고 싶어서 입을 찢어서 죄악을 제하여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그 몸에서 큰아들 두째 아들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꼭 따라가서 두째 아들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하연 집사님 성교 현금 생비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 생기는 마음이 불타게 주시고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가정적으로 자손만들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라이다. 아멘 장opp이 참는 중 남상 남상 아버지 아멘